네,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죠? 아무튼 말씀해주세요. 네, 그러면 2개월 만에 제가 작가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이 자리에서 만난 것 자체가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종이책 작가가 되는 법, 제가 출간 기념 출판 특강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무척 반가워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건데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댓글에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볼 수가 있거든요. 채팅, 채팅에 남겨주세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어, 뒤집게, 뒤집게. 정답입니다. 부친 게 뒤집게. 어, 네, 맞습니다. 다 요리를 조금씩 하셨는지 주방과 찐분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뒤집게인데요. 제가 오늘 어떻게 이 출간 특강을 열고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출판을 하게 됐냐? 어떻게 두 달 만에 출판했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관점 뒤집기. 관점 뒤집기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 블로그를 하고 브랜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계속 제가 계속 신념처럼 하던 말이 있어요. 제가 막 초보가 왕초보한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초보가 왕초보한테 그러면 책을 쓴다면 뭔가 나도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초보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 뒤집기가 나온 건 여러분들이 책 쓰려면 책 쓰려면 6개월 걸린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6개월밖에 걸릴 수 없는 거지? 6개월 안 걸릴 수도 있잖아. 더 단축할 수 있잖아. 이 생각이 들어서 쓰고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공한 뒤에 책을 써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공하기 전에 쓰면 안 되나? 그래서 결국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온 책이 한국어로 종결하는 약국 브랜딩입니다. 여튼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요일 밤 이거 얼마나 쉬고 싶은 시간입니까? 여튼지간에 한 시간을 빌렸으니까 정말 유익한 꿀팁만 쏙쏙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어쩌다 쓰게 됐냐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냥 써야 될 것 같아서 썼습니다. 주변에 책 쓴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잖아요. 책 어쩌다 쓰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다들 써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쓰고 나니까 그 말이 뭔지 정말 저도 폭풍 공감을 하고 저도 뭔가 써야 될 것 같아서 썼거든요. 사실 제가 약간 이런 사업 이런 어떻게 보면 작은 사업을 창조적으로 해나가면서 약간 촉이 좀 좋아졌어요. 촉이 좋아져서 이 그때그때 느껴지는 촉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이제 또 수습을 하고 이러면서 일이 진행이 많이 되는데요. 제 촉이 책을 써야 된다고 써야 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브랜딩이랑 마케팅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뭐 하는 활동 알리고 이런 것들은 마케팅의 영역이고 브랜딩은 뭔가 홍보랑은 다른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 책 쓰기는 마케팅보다는 브랜딩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더라고요. 마케팅적으로 블로그 열심히 썼고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카페랑 연결시켜가지고 카드 뉴스도 정말 많이 만들고 카페에서도 강의도 되게 많이 했고 전자책도 제가 세 권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마케팅 활동은 충족을 했고 뭔가 내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그때 생각난 것이 아 그러면 책을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라고 제가 아빠랑 밥을 먹다가 아빠가 그럼 책 쓸 때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그래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책 쓰고 나면은 장점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그냥 책 쓰면은 책이 팔리는 거 아니야? 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생각해보면 책 쓰고 나면 저를 소개하는 또 다른 명함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출판사에서 명함을 파주시기도 했고 저는 이제 작가로서의 타이틀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어디 갈 때도 제 몸값도 높아질 수 있고 뭔가 소개할 때 저는 저자, 작가 이런 식으로 저를 소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약간 급하게 신청해 주신 분들은 제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사고요. 이제 3년차 약사가 됐습니다. 3년차 약사고 전직 기자, 헬스경영에서 헬스경영이라는 신문사에서 대학생 인턴 기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에 심현진 기자라고 치면은 제가 썼던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제가 글쓰기를 좀 좋아하긴 했어요. 글쓰기, 글쓰고 누구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인터뷰하고 인터뷰 따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향이란 걸 미리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라이프코치가 되었습니다. 인증 그런, 인증 시험 같은 걸 하나 봐가지고 라이프코치 자격증을 하나 땄고 전자책 3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가 되었네요. 한 권으로 종결하는 약국 브랜딩 이 책이 이제 다음, 이제 인쇄는 다 끝났대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가서 보게 되고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서점에. 아, 너무 설렙니다. 여하튼 약국 브랜딩 연구소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진심의 최면 브랜딩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듭 강조하듯이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이 얻어가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도 작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작가가 막 다들 너무 되게 크게 생각하고 막 1년 걸리는 거 아니야, 6개월 걸리는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렇게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진짜로 딱 처음 써야지 라고 생각한 다음부터 2개월 걸렸고, 아니 2개월이 아니고 20일 걸렸고요. 이제 출간 계약을 한 다음에 서점에 책이 나오기까지 60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걸린 거죠. 그리고 작가가 될 수 있고 이 무슨 글쓰기 협회? 뭐 이런 데서 책 쓰는 걸 코칭을 해주고 강연을 해주고 진짜 최소 저렴해도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쓰는 건 다 자기가 쓰고 아니면 또 대피를 맡기게 되면 이 가격이 진짜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은 최소 100만 원은 벌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요.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나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책 쓰는 기간을 일단 절반 정도는 단축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를 잘 들으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거를 다 통합해서 내가 진짜 실행만 하길 한다면 이제 당신의 몸값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튼 출판 계기가 무엇이냐고 많이 물으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의 전자책을 썼었는데요. 차례대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썼던 전자책이 블록으로 오토 약국 만들기 이 책을 썼는데 사실 이 책을 쓰는데 제가 이틀 반?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약간 운도 조금 작용한 것 같은데 제가 썼을 때가 진짜 그 전자책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던 거의 사람들이 어? 전자책이 뭐야? 우와 대박이다 이럴 때여서 진짜 단기간에 100권이 넘게 팔려가지고 제가 이게 자동화 수익이야? 우와 대박이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내고 이제 아 그래? 그럼 호스트 워커 다시 태어나기라는 제가 이건 사실 두 번째 거는 김미경 선생님? 김미경 선생님의 그 뭐지 그 새로 그 뭐지 인디펜던트 워커 그 뭐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튼 그 책 엄청 그 4차 산업혁명에서 누군가 채팅을 주셨어 도와주셨네요. 아 리부트 맞아요. 리부트를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아서 아 이거 호스트 워커라는 개념을 나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걸 쓴 다음에 이것도 금방 썼어요. 한 이틀 정도 걸렸는데 쓴 다음에 무료 배포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리뷰 남겨주면은 제가 선물 드린다고 해가지고 호스트 워커를 치면은 제가 썼던 전자책에 대한 후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내가 좀 처음으로 신조어를 만들어서 알려보겠다는 그런 자기 개발서를 쓰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이 저렇게 나오고 세 번째가 저희 카페에서 회원님들한테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목 짓는데 시간만은 좀 줄여드리자 이래서 썼던 책이 5분 만에 클릭을 부르는 제목 짓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권을 쓴 다음에 약간 세 번째 거는 약간 마케팅적 요소잖아요. 첫 번째 거는 약간 블로그, 브랜딩, 운영법 이런 쪽이고 두 번째 건 자기개발서적 요소가 있고 그래서 이 세 개를 쓴 다음에 사실은 전자책을 한 권 더 쓰려고 했어요. 이 모든 걸 다 담는 거를 왜냐하면 내가 이 살아온 다음부터 여기서 점점 내가 노하우도 더 생겼고 여기다 추가할 게 되게 많겠다 생각이 들어서 전자책을 원래 쓰려고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전자책 쓸 거다 이렇게 모집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쓰다 보니까 이게 분량이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약사선생님 경영 비법서를 써서 이제 한번 다시 배포를 해봐야겠다 아니면 판매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사전 이벤트로 사람들 공유 막 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 분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 이거 한번 종이책으로 그냥 바꿔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작가가 됐습니다 정말로. 사실 오늘 강의는 종이책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종이책과 전자책에 대해서 차이를 좀 알고 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책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책이랑 이제 e-pub 전자책이 있고 세 번째가 pdf 전자책이 있는데요. 사실 보자면 세 가지의 차이를 보자면 이제 pdf 전자책은 사업자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그냥 써서 그냥 크몽 같은 데다가 내면은 그냥 수익이 그냥 나한테 오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사실 크몽 같은 데 내면은 크몽의 좀 수수료를 20%인가 뭐 하여튼 띄워주고 내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 만약에 이거는 어디다 등록하는 책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써서 그냥 개인적으로 판매하면 그냥 내가 부르는 게 값이 되고 거의 가격대는 만원에서 한 만원? 만오천이 제일 많고 뭐 3만원 뭐 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분량으로 돼 있는 게 pdf 전자책이고요. 중간에는 e-pub 전자책이 있는데 사실 이 종이책을 pdf 이북이랑 같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e-pub 전자책은 종이책으로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isbn이라고 이 도서코드가 나오는 게 e-pub 전자책이고요.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의 중간이고요.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게 종이책입니다. 이 종이책은 출판사랑 같이 내는 것도 맞고 isbn 국제표준 도서번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이책이랑 e-pub이랑 같이 내는 경우가 많죠. 보통 저도 e-pub 계약은 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나오겠죠. 그래서 전자책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전자책은 장단점이 있어요. 이 장단점을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의 장점은 일단 분량이 적어요. 한 30페이지? 40페이지? 근데 글씨체도 엄청 엄청 크게 쓰거든요. 보통은 이 전자책은 프린트해서 보는 경우보다는 프린트를 해도 두 페이지로 프린트를 하고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이렇게 넘겨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량도 적고 쓰는데 시간도 별로 안 걸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한 20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만 하나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쇄. 인쇄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거의 80%를 갖게 되는 거고 저자가 거의 내가 부르는 게 값이고 그리고 이 전자책은 의외로 수명이 깁니다. 제가 썼던 그런 전자책을 나중에 새 글을 써가지고 사실 내가 이런 전자책 썼었어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사람들이 가서 사게 되는 거죠. 마케팅이 온전히 나의 영역이 되는 거죠. 직접 내가 마케팅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출판사를 끼고 하면 출판사가 대신해서 뭔가 제작을 해준다던가 마케팅을 해준다던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냥 작가가 다 자기 글 전자책만 하나 내면 당연히 잘 안 팔리고 전자책 내고 그 뒤에 내가 이런 관심 분야가 있어서 이런 해결책을 냈어. 근데 사실 나 전자책도 썼다. 한번 볼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사람들이 그 링크를 타고 가서 그 전자책을 구매하고 싶어서 이제 전송, 저 받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전달 받고 리뷰 쌓아가지고 내가 전자책을 냈는데 이런 리뷰가 달렸어요. 사람들이 참 좋다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또 글을 쓰면 사람들이 어? 좋네요. 하고 가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 전자책은 이제는 옛날에는 막 전자책 출간한다고 막 엄청 축하하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샀거든요. 막 이 사람의 핵심 꿀팁은 뭘까?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종이책보다 분량은 작고 완전 핵심 노하우만 담겨 있으니까 너무 유익하겠다. 이러고 가서 샀는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약간 전자책을 냈다고 이 사람이 이 전자책에 대한 전문가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전자책을 썼구나? 축하합니다. 약간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이책의 장점은 일단 전문가로 브랜딩이 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작가라는 호칭을 약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 강연에 갈 때도 예를 들어서 그냥 그냥 이 관심 분야가 있는 사람한테 강연을 들을래요? 아니면 이 저자 직강을 들을래요? 하면 사람들이 같은 내용이라도 고액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이 강사를 종이책 작가한테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 몸값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종이책 쓰는 특강 합시다. 이거보다 저자가 이런 철학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어떤 강의를 하고 했을 때 네임밸류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단점을 보자면 단점이 조금 치명적이더라고요. 분량이 일단 많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A4 100장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폰트가 저는 폰트가 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자책은 폰트가 크잖아요. 근데 폰트를 10으로 하니까 한 페이지가 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폰트를 12로 하고 나중에 10으로 줄였거든요. 이게 안 넘어가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A4 100장? 최소 90장은 써야지 이제 책이라는 형태로 이제 완성된 초안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요. 평균. 평균 6개월. 그리고 세 번째는 출간이 어렵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이고 아까 말했듯이 성공한 사람이 일부러 나한테 책을 써달라고 컨택이 오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냥 평균한 우리는 책을 써서 결국 투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컨택을 받 컨펌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출간 기획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번째는 인세로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이제 작가 됐다 하면 사람들이 인세 진짜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세는 평균 7에서 10% 그래서 초보 작가? 첫 작은 거의 10% 받는다 하면 제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오늘의 주제가 뒤집게 아닙니까? 뒤집게 전 뒤집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단점을 한번 뒤집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런 관점상에서 이 단점이 단점이 아닐 수 있잖아요. 단점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행동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단점이 그냥 픽스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해 놓으신가요? 네, 저도 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의 그런 관점에서 표정시켜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